지금 여기 계신 다섯 분 모두 다 여러분 모두 인정하시겠지만 연기라 하면 배로라 하시는 분들이시고 또 처음 이 신압 작업을 할 때 머릿속에 그렸던 그 이미지와 가장 부합한 분들이셨어요. 그래서 접속했고 흔퇴히 우리 이야기에 공감하시고 캐릭터에 만족하셔서 표현을 결정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감사드리고 또 캐스팅 결정 후에 두 가열을 가면 준비기간을 겪어왔는데 모두들 자기 캐릭터 완벽하게 비행위해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또 굉장히 즐겁게 촬영이 있는 쪽으로 계셔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대우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.